안녕하세요. 틴타임스 월드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노벨상 수상자들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Noble Prize Winners 이렇게 되어 있네요. Recipients of this year's Nobel Prizes have already been announced. 자,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리시피엔드, 이걸 받는 수여자들이 지금 벌써 발표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With the economics award, the last to be revealed. 그런 각 분야의 상들을 발표를 하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마지막으로 공개하면서 다 발표가 완료가 된 것이죠.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차드 텔러 경제학자가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으로 수상이 되었는데요. 자, 이 수상의 이유가 바로 4D에 나와있죠. 그래서 행동 경제학 분야에서의 이분의 공헌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행동 경제학이란 게 뭘까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여기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왔죠. 자,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 탈러라는 이 경제학자가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분석을 해주었다. 그 공을 인정해서 주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생리학 혹은 의학, 노벨의학상 혹은 생리학상에는요. 세 명이 공동으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들이 이렇게 미국의 과학자들인데요. 자, 이분이 공동으로 노벨 생리학상 혹은 의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자, 24시간의 인간의 생체 시계가 되겠죠. 이거에 대한 발견이 이 위원회가 특히 인상 깊게 보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 우리 생명체들이 어떻게 우리의 바이오 리듬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적용시켜가지고 지구의 어떤 진화와 맞춰가는, 싱크로나이즈를 하는 우리 자신의 이것도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이렇게 같이 연동되면서 변화되어 나간다, 적응되어 나간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공을 세웠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이제 노벨 물리학상은 또 여러 명이 받으셨네요. 이분들이 이렇게 레이너 바이스, 베리 베리시, 깊 Thorne 이 세 분이 함께 공동으로 수상을 했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gravitational waves, 중력파를 감지한 아주 기념비적인 이러한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한 공언으로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수상하게 되었고요. The Nobel Prize for Chemistry went to Jacques Dubouchet, Joachim Frank, and Richard Henderson for developing a method to produce 3D images of life building structures. 자, 노벨 화학상이 되어있습니다. 화학상은 이 세 분에게 돌아가는데요. 이분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떤 상을 탄 이유에 대한, 공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for, 이유가 되어있으니까 뒤에 나와있죠. 그래서 라이트 빌딩 구조를 갖다가 재현, 구현하는 3D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한 공을 인정받아서 이분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The, I'm sorry,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이명 ICAN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국제 캠페인이겠습니다. 자, 핵무기를 폐지하기 원하는 국제운동 단체인 ICAN이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ICAN is a nuclear disarmant group that has been campaigning to draw attention to the consequences of nuclear weapons. 자, 우리나라도 North Korea 이런 문제 때문에 핵 문제가 굉장히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단체는 핵무기를 갖다가 이제 없애자, 무장 해제하자 라는 그런 거를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인데 핵무기의 그런 결과, 이 어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거 경계심을 일깨우면서, 주목시키면서 캠페인을 벌여왔던 단체였습니다. British author Kazuo Ishiguro is this year's winner of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아마 영국, 일본계 영국인인 것 같죠? 영국 작가인 Kazuo Ishiguro 작가가 올해의 노벨 문학상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He authored novels including The Remains of the Day and Never Let Me Go. Remains of the Day, Never Let Me Go 이런 유명한 책들을 쓰신 저자이십니다. The prizes will be presented to Nobel laureates at a ceremony in Stockholm, Sweden, and December 10th. 자, 수여, 실제 이제 수상자는 발표가 됐는데, 실제 수상식은 다음 달이 되겠죠? 12월 10일에 Sweden, Stockholm에서 이제 수여가 되는데요. 수상자들에게. The Nobel Peace Prize winners will receive their awards in Oslo. 노벨 평화상은 오슬로에서, 노벨 오슬로에서 상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된 Vocabulary Quits 풀어볼까요? No.1, The Economics Award was the last to be revealed. 경제학상이 마지막으로 발표가 되었다 라는 표현이었죠. 상이란 뜻이고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겠습니다. The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adison has been awarded jointly. 약간 이제 shar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공동으로 수상했다, 수상이 되었다. 세 명의 미국 과학자들에게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수상이란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이 물리학상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share the physics prize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landmark detection of gravitational waves. 자, 마지막으로 소설가, 작가라는 영어 표현이죠. author가 되겠습니다. author, Kazuo Ishiguro is this year's winner of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